57억 성평장비 그 로또가 북으로 날아갔는데 사흘 만에 만났구만 기래 그 6.45 종이쪼가리를 줘왔는데 말이디 니가 현금을 가져오면 내 10%를 줘갔어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, 그건 내껀데 이 종이쪼가리 주인이 어디있네? 먼저 출산금 농자디 57억 로또가 북에 있다 이거지 4대2 7대3 답장 결렬이라 이건 뭡니까? 깔끔하게 어디오? 북쪽은 로또를 내놓고 남측은 돈을 찾아온다 그 찾아온 돈을 북측이 다시 전달할 때까지 남과 북은 병사를 한 명씩 맞교 안한다 지루다 이건 우리가 심어놓은 거 아니고 북한이 심어놓은 거 무덥비라! 돈은 찾았답니까? 작년기 시작! 2부에서 만났습니다 1부에서 만났습니다